증권사 리포트가 없다고 깜깜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뉴스가 나왔죠.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줄인이가 깜깜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오 기업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기자가 좀 더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 되겠죠. 왜 보고서가 드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리포트가 없으니까 그냥 투자하는 것은 깜깜히 투자다. 이렇게 뉴스 쓰고 있는데, 이런 기사 자체를 쓰는 기자가 깜깜히 뉴스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HLB에 대해서, 뭔가 이 HLB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이런 대안 가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런 리포트를 하나 쓰면 상당히 이게 돈이 비싸죠.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의학 지식이 있는 애널리스트는 몸값이 천정부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애널리스트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죠. 지금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또는 약학 대학을 나와가지고 주로 이제 의사나 약사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지 그런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이런 증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어떠한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이런 증권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의학 지식이 있는 바이오 지식이 있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몸값이 상당히 비싸죠. 지금 이 소식을 보면 줄인이 계속 늦는데 10개 중에 6개는 깜깜히 투자다. 이런 소식을 오늘 자로 내놨습니다. 증권사 보고서 있는 종목 비중 5년서 49.2에서 39.4% 거의 한 10% 정도 줄어들었죠. 지금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폭락장세 이후 줄이니 이로 불리는 초보 투자자들이 많아졌지만 증권사 분석하는 상정사 종목 수는 오히려 매년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 거죠.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쳐서 10곳 중에 4곳만 증권사가 다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보를 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깜깜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과연 정말 믿을만한 건가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를 보통 내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내고 나면 반대로 투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바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대로 보고 투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증권사 기관 쪽에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거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좋다 이러면 기관 쪽에서는 팔아버리고 외인도 팔아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가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줄인이겠죠.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사 리포트를 잘 안 믿죠. 잘 안 믿습니다. 증권사들은 자기들의 이익 관점에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지 않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분석하기가 좀 쉬운 쉽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잘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죠. 산업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휴대폰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겠다. 그리고 라면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조사를 해서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좀 노력을 해서 자기들의 전문 지식과 접목을 하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리보세라닙이 어떤 약인데 그리고 교모세폰 치료제는 또 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바이오 기업의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거는 뭐 특별한 기준을 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주가가도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지 리포트 쓴 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리포트 쓸라 그러면 의학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데 내용을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데 대강 그냥 썼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알고 리포트를 썼느냐 이런 뭐 엄청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에 정권사 리서치센터가 다루는 상장사 종목 분석 리포트는 계속 줄고 있다. 전체 상장사 대비 49.2%가 리포트로 다뤄졌지만 2017년도에는 46.8% 18년도에는 45.5%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올해는 9월까지 해서 39.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리포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시를 든 내용을 좀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외면 받는 기업이 많다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코스닥 쪽은 새롭게 지금 신시장,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리포트를 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거의 뭐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쪽은 더 그렇겠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 내용,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쓰는 게 아주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리포트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예시를 든 종목들 보면은 신풍지학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쪽이죠. 거래소 쪽인데 지금 신풍지학은 사실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신풍지학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서 시촌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신풍지학이 올라간 부분은 오로지 리보세라닉, 피라맥스, 피라맥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온 상황이죠. 그런데 그 피라맥스가 얼마나 파급력을 크게 가졌지 그거는 정말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안 되면 또 상당히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부분이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전 세계 기업은 거의 한 천 개가 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쓰기가 어렵죠. 또 이 피라맥스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역이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아니니까 못 쓰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한 마디로 보면 정권사들이 분석을 피하는데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신풍지학은 좀 그런 게 이게 정말로 크게 피라맥스가 잘 된다 그러면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쓰기가 아주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잘못 썼다가는 상당히 알고 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에 슬쩍 끼우는 게 HAB 또 들어왔죠. HAB, 헬릭 스미스 들어왔는데 HAB는 종목 보고서가 단 8건인데 이 단, 단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8건이나 썼구나 합니다. 8건이나 썼구나. 지난해 초부터 이달까지 HAB 종목 보고서가 8건이나 나왔죠. 헬릭 스미스는 5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헬릭 스미스는 오래 들어가지고는 보고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HA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리보세라닙 부분과 이뮤노믹 부분 그리고 아필리아도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리보세라닙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 리보세라닙이 항암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뽑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NDA 승인 신청이 아직 안 됐고 NDA 승인을 받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고서가 나온 부분도 보면 한 14만원인가 싶어 목표가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잘 리보세라닙 하나만 바라보고 작성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승인이 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조금씩 들어오다가 가난 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내는 그런 시점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NDA 승인을 받은 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정도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리포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파급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괜찮아질 것 같은 기업을 골라 써야 하는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기업이 잘 안 보인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괜찮아질 것 같은 기업을 골라 쓰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 그런 분석하는 일인데 이게 뭐 그럼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도 그냥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죠. 쓸 기업이 없어지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분석 종목 수가 줄어드는 거는 중소, 증권사를 중심으로 애널리스트 인력 점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하고 있고 수익이 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점점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중소증권사에서 이 애널리스트들 몸값이 좀 비싸겠죠. 이런 몸값을 주고 애널리스트로 잡아놓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학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스카우트를 막 해 가려고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깜깜히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리포트를 보고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런 저런 정보를 얻을 만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나 그렇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은 리포트 쓰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말도 안 되는 기사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잘 모르고 쓴 기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다 해가지고 히스토리까지 다 파악을 해야지 쓸 수 있는데 그 리포트 하나 쓴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기사가 기자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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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